1. 포르쉐 공식 수입사 국내 포르쉐 공식 수입사인 스토트가르트 스포츠카가 오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공식 포르쉐 서비스 센터에서 포르쉐 전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주행을 위한 포르쉐 겨울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포르쉐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정려하기 위해 이번 겨울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공절기 대비 주요 안전점검과 함께 중요 부품 체크를 제안한다. 포르쉐의 첨단 장비인 PIWIS 포셔 인티그레이티드 워터샵 인포메이션 시스템 테스트를 이용한 겨울철 대비 차량 주요 항목 무상 점검이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더 듀어소의 유상 보충 외도 엔진 오일, 라디에이터, 냉난방 시스템, 배터리를 포함한 겨울철 관련 개통 유상 수리 시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소 30만원 이상 유상 수리 고객은 포르쉐 아이스 스크래퍼를 받게 된다. 포르쉐 클럽 코리아 회원은 타이어를 지배한 순정 부품 구매 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르쉐는 겨울 서비스 캠페인과 함께 2012월 31일까지 겨울 타입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퍼포먼스 타이어의 플레드 디자인과 컴파운드는 선조한 화절기 기구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하지만 7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에서는 여름용 타이어의 소재들이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접제력이 떨어지고 제동거리는 이뤄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포르쉐는 모든 세부 기준에 맞게 인증된 윈터 타이어 장착을 추천한다. 특히 윈터 타이어 사용 시 여름용 또는 사계절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윈터 타이어를 구입하는 고객은 포르쉐 아이스 스크래프를 제공받고 새롭게 윈터 타이어 설치 시 10% 할인 혜택은 물론 필 밸런스 무상 점검을 받을 것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lack돌로 폭력한 예정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남겨져 생각해 주기 시작해 주기 시작하다.